안녕하세요 구티비 시청자 여러분 저는 수원화관교의 윤석민 목사입니다 많은 사람이 제게 와서 술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술을 마시는 것이 죄인지 아닌지 궁금해합니다 사실 교회 내에서 술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신학적으로 술이 죄인지 아닌지 많은 사람이 고민합니다 왜 술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할까요? 어떤 분은 신학적으로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 고민합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고민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술에 대해 고민하는 이유는 술이 죄가 아니라고 결정이 되면 술을 마시고 싶어서입니다 술을 마시는 것이 죄라면 마시지 않고 죄가 아니라면 마시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저자가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는 달리기 경주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우리처럼 달리기에 알맞은 운동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달리기 시합을 위해서 등장할 때는 화려한 옷을 입었지만 경기 시작 전에는 발가벗고 달렸습니다 옷을 입으면 달리기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할 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에게 단지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도 다 벗어버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단순히 이것이 죄냐고 물어보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질문입니다 대신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달리는데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 고민하지 마십시오 마치 남편이 어떤 행동을 하면 바람을 피우는 것이고 어떤 행동을 하지 않으면 바람을 피우는 것이 아닌지 고민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질문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입니다 달리기 경주를 하는 선수들은 두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한 가지는 어떤 일을 하면 규칙에 어긋나는 것인가 이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어떤 일을 해야 더 빨리 달릴 수 있는가 이것입니다 그들이 단순히 어떻게 하면 규칙을 지킬 수 있을까 이 질문만 했다면 잘 달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을 하면 죄이고 어떤 것을 하면 죄가 아닌지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 무엇보다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질문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것입니다 그 질문을 가지고 술에 관한 문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술이 죄인지 물어보기보다 술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그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 질문을 하면 답은 쉬워집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단순히 술 뿐만이 아니라 모든 문제에 적용해야 합니다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취미로 무엇을 해야 하고 대학에서 무슨 전공을 해야 하며 어떤 사람과 어울려야 하는지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렇게 달려가다 보면 언젠가 결승점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할 것입니다